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 컨텐츠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컨텐츠예요. 실제 겪었던 일을 제가 읽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뭘 좀 색다르게 해볼까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직접 흉가를 가서 지금 여기 흉가예요. 보내주신 사연은 오래된 사연인 것 같아요. 사연자하고 아버지하고 부산에서 살고 계셨어. 그때 당시 사연자는 고등학생이었고 부산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양산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괜찮은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양산의 아파트로 집주인 약속을 잡고 갔어. 갔는데 원래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시간 약속을 미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뭣이야 여기 뭘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베룩시장을 봐야 쓰겠다. 베룩시장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베룩시장에 주택 광고가 나와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격도 싸고 원래 가려고 했던 아파트 위치도 가까워. 그래가지고 아들아 저기 가서 집이나 한번 보러 갔다 왔구나. 아빠가 갑자기 주택을 가고 싶어 하셔. 그래 그럼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주택을 보러 갔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와 이 집이다. 가격도 싸고 집 위치도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덥석 해불고 부산으로 다시 올라가셨지. 주말이 됐어. 아버지 어머니 사연자 라고 사연자 동생 주말에 이제 이사할 집이라 하면서 보여주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연자도 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아파트로 계약 계약하려다가 주택을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린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서 이미 덜컥 다 집을 계약해불고 다 사버렸는데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연자 가족들은 그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지. 아무도 반대하고 뭐하고 해봤자 뭐하고 있어.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 집을 이사간 뒤로 그때부터가 이제 일이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술을 안 좋아하셨거든. 술도 안 좋아하셨고 원래 이렇게 막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성격도 원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으로 이사간 대로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어. 맨날 하고 한날 술 드시고 맨날 술이에요. 집에 계실 때 계속 술밖에 안 드셔. 맨날 맨날 술이에요. 그러고 어느 날은 사연자한테 아버지가 아유 아들 갖고 술상 좀 받았겄나?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술상을 봐가지고 갖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올 때 잔 하나 더 갖고 와라. 사연자는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해. 술 먹기 싫은데 여기서 나가고 술을 아버지 저 술 못 먹잖아요.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여기에 무슨 손님 안 보이냐 집에 손님 안 보이냐 뭔 소리 한 거지? 아버지 집에는 나하고 아버지 둘밖에 없는데 나 없을 때 누구 오셨나? 그래가지고 술잔을 갖고 우선 봐가지고 갖고 갔어 소주잔 두 잔을 해가지고 아버지 손님 계신다는데 손님 안 계시는데요? 여기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손 가리킨 곳은 그냥 허공에다 가리키는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여기 있잖아 갑자기 그때 사연자가 소름이 확 느껴지는 거지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아버지가 허공으로 손질을 딱 하면서 여기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고 술잔을 따라가지고 두이소 네 두이소 따라 드려 푸뿌푸뿌푸뿌 fry 따라 Cuban 와... 뭐지? 아버지가 술이 덜 깨셨나 허공오날 술만 드시니까 아버지는 계속 죽으니 밥거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혼자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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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거야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사연자가 너무 무섭지 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지 뭔 소리 하냐 뭔 소리 하냐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연자는 혼자 미친거야 아니 어저께 아버지가 옆에 손님이라고 하면서 온 술잔도 주고 웃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야 이놈새끼야 아버지가 요즘에 맨 술을 먹은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술주장 먹이면 되냐 이놈새끼가 하면서 개인 성질을 내니까 더이상 뭔 말을 못하는거에요 사연자가 무서워하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느 날 오늘 사연자가 새벽에 오줌이 멀어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주무시는거에요 방에서 뭐 뿌쩍뿌쩍 소리가 나 아버지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연자의 어렸을 때 돌사진을 이렇게 탁 올려놓고 거기다 향을 이렇게 꼽아 놓고 거기다 이렇게 철회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 사연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연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방문을 팍! 하고 아버지 지금 뭐하시냐고 자꾸 아버지를 막 흔들었거든 아버지가 고개를 쑥 들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완전 창백해 계속 흔들었지 정신이 차려 아버지 눈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닌거에요 아버지가 아닌거에요 계속 흔드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왜 뭔일이냐 사연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아까 있었던 설명을 줄줄이 얘기를 드렸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기억도 못해 아무 기억을 못해 예전에 그 술을 마셨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진정을 시키고 아버지 얼른 주무시라고 하면서 이부자리를 딱 펴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눕혀드렸어 눕혀드리고 사연자도 자기 방에 가가지고 딱 누우려고 하는데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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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거에요 너무 놀라 아까 놀랐던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사연자도 엄청 놀라지 아버지 방으로 막 달려갔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한쪽 방 구석대기에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막 들들아 떨고 있어 그러면서 저기 손가락질을 하는거에요 저기 봐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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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다 하면서 아버지가 막 벌벌벌벌벌 막 떨면서 몸을 얼굴도 참백해가지고 막 손까지 막 나 데리러 왔어 나 데리러 왔어 나 데리러 왔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버지 괜찮아요 하면서 사연자가 계속 아버지를 막 진정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한참이다가 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든거에요 조금 정신이 드니까 아버지 아버지 진정 좀 시켜드리고 옆에 다시 눕혀 드렸지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 어디 안가고 아버지 옆에 꼭 있을테니까 괜찮을 때까지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제가 옆에 꼭 있는다고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사연자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눕히고 계속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잠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일이 하나 터졌어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사연자를 보고 미안하다 미안하데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창고 쪽으로 막 들어가시는거에요 사연자는 또 그거 보고 또 뭔일이 났구나 놀라가지고 창고로 막 달려갔지 그런데 아버지가 창고에 있던 농약 제초제를 벌컥벌컥 두려 마시고 계신거에요 그래가지고 통화하고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사연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지 빠르게 병원으로 그래도 이송이 돼가지고 다행히 아버지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3개월 정도 병원생활을 하시다가 퇴원하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삼일창을 치를 때 사촌 누나가 꿈을 꿨어 그 꿈에서 댄문 앞에 하얀색 옷을 입고 긴 생머리에 얼굴은 완전 창백한 여자가 자꾸 그 사연자의 그 댄문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올라고 해 들어올라 하다가 말다가 다시 나갔다가 그러는 순간 그러는 순간 그 하얀색 속옷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슥 들어와가지고 현관문을 이렇게 열려는 순간 옆방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가 그러다가 또 또 들어올라고 하는 순간 썩 나가 하고 소리가 또 소리가 또 크게 들린 거예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움찔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스윽 뒷문 쪽으로 가서 그렇게 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에 썩 나가 나가 이렇게 말했던 그곳을 그 친척 누나가 문을 탁 열어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행감을 치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귀신을 옷도 이렇게 안 거예요 사연자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믿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사연자는 그 집에서 1년 반을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 사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 겪었던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글로 표현하자니 너무 길고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글로 쓰다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요 제 인생에서 저때만큼 무섭고 힘들었던 일은 평생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사연 보내주신 지금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던 사연이라 19년 10월 29일이라 제가 메모장에 따로 이렇게 해놨던 거라 이 사연 댓글에다가 이거 혹시 내 사연인 것 같아요 하고 하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사연 자기가 실제 겪었던 실화 이야기 제보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또마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또 치셨어요 또 치셨어요 시청자 자막 6003 니클 통화되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된다 아멘